코로나19 영향으로 휴관과 부분 개방을 거듭했던 남구 구립도서관이 정상 운영됩니다. 광주 남구에 따르면 관내 구립도서관은 문화정보도서관, 푸른길도서관, 청소년도서관 3곳으로 최근 사회적 거리 등이 1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3곳의 도서관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개방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지난 2월 24일 일제휴가 난 이후에 259일째 만에 조치입니다.